이세민씨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? 네 요즘 한참 떠고 있는 노래죠? 아모르 파티 자 그런데 잠깐만 잠깐만 쌤 잠깐만요 이 노래 부를 때는 아니 여기 무슨 정책회의 하러 왔어요? 저 뒤에 테이블 무슨 정책회의 하시냐고 지금 아모르 파티 할 때는 다 일어나서 이 플라워에 플라워에 발음 좋습니까? 플라워에 나와서 신나게 춤추면서 마지막을 자식하겠습니다 오케이? 전체 일어서 저기 정책회의 하시는 테이블 전체 일어서 네 앞으로 나오세요 다 일어서 한 명도 앉아있으면 오늘 안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야 네네 이정수 회장님 감사하구요 네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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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우리 저 단장님 예술단장님 저 뒤에 끝까지 안 일어나네 저 뒤에 불림관계 계신 분 빨리 오해받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와 음악 주세요 네 아모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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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 갑니다 상당의 계획까지 다 그럴거지 불닭핀 손을 돌려 소설같은 한 번의 느낌 세상이 불닭핀 손을 돌려 자신의 뜻이 멋진 모두 다 알 순 없애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이 변때 인생 시국이야 내 수는 지애 아모르 아쿤아 미친구가 내 수는 아모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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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생각 웃을 곳에 무엇을 흘려야 하지 고민하고 방문하는 시간에 다음을 거짓말같이 바람보게 so hot so bad 사랑이 지나가진다 추억은 그리운 시간 사고 슬펐던 해보기나 I'm on my way to let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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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애의 빛을 깜짝해 너를 숨기는 곳에 가볍게 넌 넌 이 그림의 눈물뿐 아가운 사람 두려워진 않아 넌 넌 영원히 내 손 봤을 때 사랑도 지나갔지 못할 추억을 누군의 무시한 사주 슬퍼고 행복해 나이는 숱자 마음이 질자 숨기는 분도 안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야 난 나를 한 번에 생각해 난 나를 한 빈숭아 난 나를 한 빈숭아 숨기는 분도 안 돼 그토라 빈숭아 내 몸을 보게 다가운 사람 두렵지 않아 I'm my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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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아까 추억에 칭송이 뭐라고 가르쳐 드렸죠? 하나 둘 셋 하면 하면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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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되셨어요? 어떤 노래로? 머릿고기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잘 잊은 Feels 진심 ahora estim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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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